안녕하세요 단건조 실험실 조재만 입니다 오늘은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hdmi 스위쳐 입니다 케이블 셀렉터 라고도 하고요 뭐 스위쳐 라고도 하고 뭐 그런건데요 어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 하면 어 tb 에 hdmi 포트가 하나 있을 때 2개의 소스 케이블 보는 셋톱 박스랑 혹은 뭐 게임기 이런거가 2개 연결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매번 선을 바꿔서 뺐다 꼈다 해줘야 되는데 얘를 이용하면 2개를 다 연결해 놓고 스위치 버튼만 누르면 케이블이 선택이 되는 거에요 이렇게 케이블을 교차로 선택해 주는 것을 스위쳐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뭐 랜이나 뭐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해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랜에서 쓰는 것들에서 먼저 출발 했는데 어 뭐 케이블 중에서 뭐 usb 라든지 혹은 뭐 화면 신호를 보내는 것들이 뭐 모니터 난데 장비가 여러 일때도 있구요 장비는 하나인데 모니터 여러 군데서 뿌려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나 저는 요런 종류는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도 가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 에서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 봤습니다 어 제가 주로 애용하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요런 케이블이나 이런 스위쳐 같은 악세사리를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을 텐데 오늘 선택한 회사는 유그린 입니다 유그린도 꽤 많이 쓰구요 오리코 오리코도 많이 쓰구요 그렇게 하는데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제품의 품질 뭐 이런걸 생각하지 않고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필요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체크해서 그걸 구매해서 종종 쓰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했구요 요거랑 케이블 두개가 세트로 왔어요 usb hdmi 케이블 0.75미터 짜리 1미터가 조금 안되는 거죠 요 케이블이 같이 세트로 해 가지고 제가 구매한 가격이 17불 정도 됩니다 17불 16불 99 그리고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일주일에서 2주가 좀 안되는 것 같아요 유그린 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오리코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한 일주일 정도 길어도 한 2주를 넘기지 않고 빨리빨리 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사라지는 일도 거의 없고 포장 상태도 좋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이런 기념품도 주고 케이블 묶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참 잘 관리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악세사리도 유 등도 상당히 많구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떨까 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요걸 한번 뜯어 볼게요 뭐 모양이나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만큼 가격도 또 이렇게 아주 비싸진 않구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사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제가 저희 집에 얼마 전에 닌텐도 스위치를 하나 샀는데 저희 집 TV가 너무 오래되서 HDMI 포트가 하나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요 제품은요 어 정확한 모델명이 있나요 정확한 모델명이 얘네는 따로 모델명이 있는게 아니라 번호만 있구요 이름은 투포트 HDMI 스위쳐 스플리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이 짜잔 친절하게 한국어는 없구요 영어는 있습니다 예 영어는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구요 근데 솔직히 이것도 별로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버튼만 누르면 쓸 수 있게 오 생각보다 작네요 좀 사진만 봤을 때는 좀 클 줄 알았는데 요렇게 작을지는 몰랐어요 요만합니다 보이세요 사이즈가 요 제품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k 가 지원이 되요 4k 지원 여부는 꼭 체크 하셔야 될 게 최근에 등장한 포맷이다 보니까 HDMI 2.0, 2.1 이상을 지원해야만 4k 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4k 가 지원되는지 먼저 체크 하셔야 되구요 그리고 음 얘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이용해서 원 투 포트를 접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인풋, 두개는 아웃풋, 혹은 두개는 인풋, 하나는 아웃풋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보통의 스위치들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풋이 하나고 아웃풋이 두개인 것을 구매하면 반대로 쓸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새롭게도 요 제품은 양방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에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게임기랑 셋톱박스 두개가 있어서 두개를 연결하고 TV 하나에 연결할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어 콘솔이 하나 있는데 TV에서 보거나 모니터에서 볼 때 콘솔을 뒤쪽에 연결하고 이쪽에 모니터 하나 TV 하나 연결해서 그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양방향은 흔치 않아서 그래서 참 희한하다 정말 양방향 맞아 막 한참을 고민하고 샀는데 예 양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HDMI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케이블에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정식으로 라이센스가 취득되어 있는 HDMI 케이블이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 때문에 모니터 관련돼서 혹은 이럴 때 컴퓨터에서 연결했는데 화면이 안 나와요 이런 문의 사항을 전화로 정말로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케이블이 적절하지 않게 꽂혀 있거나 아니면 그 케이블이 정확하게 선택되어 있지 않다거나 이럴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4K고 그 다음에 화면의 해상도는 그런데 케이블은 뭐 HDMI 2.0이 지원 안 되는 뭐 1.3이나 1.4B나 뭐 이런 것들을 쓰시면 연결해도 해상도가 안 나와요 해상도만 안 나오면 다행인데 저해상도로 세팅되어서 나오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소스나 이런 것들이 케이블의 규격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내다 보니까 시그널이 안 가는 문제들이 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그널에 필요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케이블의 버전 번호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건 이게 다예요 이거 하나 보여 드리려고 나왔어요 생각보다 아이템이 괜찮은 건데 사이즈도 작고 그 다음에 잘 나온 것 같아서 구매해 봤고요 또 써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댓글을 달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댓글을 안 달 겁니다 대부분 제가 선택했을 때 문제가 생긴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유그린이나 혹은 오리코나 그 다음에 또 몇 개 브랜드가 있어요 자주 애용하는 그런 브랜드들은 실제로 중국 회사라고는 하지만 OEM이나 뭐 이런 거 통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품력들이 평균 이상은 해요 완전히 하이엔드는 아니지만 평균 이상을 하기 때문에 쓰시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건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쯤 필요하시면 찾아 보시고 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저렴한 제품 뭐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지만 이런 기능 갖고 있는 것들을 이 정도 가격에 구매하는 것도 안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괜찮고 사이즈도 괜찮고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